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다가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야기 영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뭐 이야기는 재미있으니까 계속 같이 따라 나가면 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거기 필요한 영어 단어들을 이야기해 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영어 단어를 외우시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새로운 시도가 별로 앞으로 계속 못하겠지만 당분간은 좀 몇 번 더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올렸던 우리가 문장을 배웠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든지 여행 영어라든지 단어들도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그냥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은요. 마음속에 드는 공허한 생각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무거운데 다음번에 좀 다 가벼운 거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공허한 생각이 드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예전보다도 더 공허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요새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공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 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키우셨고 또 지금은 이제 누나 아이를 좀 봐주시고 계시고 뭐 그럭저럭 경제적인 여건도 나쁘지는 않으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물론 저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아 이제 엄마 나이대 되면 공허한 마음이 많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공허한 마음이 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허한 마음이 듣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고 정말 이제 뭐 6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내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30대, 40대 청춘 시절을 보냈을 때는 대부분 내 시간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부로서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셨을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도 부양한다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느라 사실은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보다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이 많아서 뒤돌아보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건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내 몸매를 가꾸든다거나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투자해서 내 스스로 발전하고 뒤돌아보면 남는 게 많이 있으면 공허한 마음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뒤돌아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 공허한 마음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느낌이나 기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fee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F-E-E-L이라는 feel이라는 단어가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ING 붙이면 느낌, 기분 이런 걸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은 feeling이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feeling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아니면 공허한 feeling이 느껴질 때는 사실은 내 인생이 가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 공허할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잘 시간 흘러와서 나도 건강하게 잘 끈 것 같아요. 내지는 아빠, 아빠 덕분에 우리들 다 공부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라든지 남편이 여보, 여보 덕분에 너무 우리 가정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화목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이야기해주면 사실 공허한 마음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하는 거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그런 걸 뭐 크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뭐 사랑 표현하고 애정 표현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이런 걸 사실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당연히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 가족 영어로 배웠었죠. family라고 하는데 family가 우리한테 위로의 말들 또 칭찬의 말들 건네주면 사실 공허한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누가요? 남편? 남편 영어로 뭐죠? husband라고 하고요. 배웠었고요. 아내는 영어로 뭐죠? wife 아들은요? son 딸은요? daughter 네. 이 husband, wife, son, daughter로 이루어진 이 가족, family가 우리한테 위로의 말을 전달해줬었으면요. 아마 우리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이유? 우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 좀 자연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죠. 그러면 저녁 되면 지고요. 봄이 오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사람 기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또 우울하고 공허할 때가 있고요. 또 우울하고 공허할 때가 있으면 또 뒤이어서 당연히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늘 자연의 법칙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몸도 어떤 날은 컨디션이 되게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감기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내지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허한 마음이 들 때 좀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라는 자연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natural 이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natural 네 그냥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natural 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걸 좀 자연적 인으로 바꾸면 natural이 되고요. 이 natural 이란 단어도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뭐 natural, water 하면 자연에서 가지고 온 깨끗한 물, natural, skin care 하면 자연에서 얻은 유기농으로 만든 skin care, 이런 natural 이란 말 자연에서 가지고 온 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 또 natural 하면 자연적인 이런 뜻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감정, 행복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natural 한 감정이라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좀 인지를 해두시면 아마 조금 더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허한 마음이 들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극복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누구나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허한 마음이 어떤 사람은 공허한 마음 5, 기쁜 마음 5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허한 마음의 2밖에 안 들고 기쁜 마음의 8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공허한 마음은 다 느낀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젊은 사람 여기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젊은 사람 젊다라는 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young 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young young 네 좋아요. 젊은 사람들 역시도 공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제가 20살 때, 20대 때는요. 공허한 마음 진짜 거의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또 워낙 몸에서 에너지도 넘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시간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걸 워낙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투자할 수 있었고 온전히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할 수 있었던 시기라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들면서 들다 보니까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또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한 살 한 살 먹어 갈수록 1년이 벌써 4월이 돼 버렸는데 1년이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뭐 했는지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 제가 나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물론 30대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정말 청춘으로 보일 거예요. 아 저 30대면은 진짜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여도 80대가 보면요. 아 저 사람들 너무 청춘이야. 지금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우리 인생 뭐라고 하죠. 인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ife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Life Life 네 인생 우리 Life에서요. 자 젊고 안 젊고는 사실 상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4, 50대가 보기에 30대는 젊고요. 7, 80대가 보기에 5, 60대는 무척이나 젊은 나이입니다. 그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적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길었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공허한 마음을 좀 극복하려면 나한테 시간이 좀 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공허한 마음이 덜 들었던 건 뭔가요?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 어떤 경우에 학문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나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틀에 박힌 생각이 딱 들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계속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사람의 인생에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말했듯이 공허한 마음이 오 기쁜 마음이 오 들었던 사람이 뭔가 배우기 시작하고 의욕을 갖고 신이 나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요. 공허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 팔로 늘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몸도 축 처질 때도 몸을 좀 쓰잖아요. 쓰고 움직이고 하면 에너지가 오히려 더 찹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그렇고 여러분의 행복도도 그렇고 무언가를 좀 배우고 새로운 걸 할 때 우리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자 공부하다 공부하는 거 우리 영어로 뭐죠? 이렇게 얘기해요. study라고 해요. study라는 말 어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영어로는요. study가 아니고요. study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study study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life 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려면 study 해야 된다는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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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게 저는 공허한 마음을 안 느끼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채널 통해서 영어공부 study english 영어공부 하시는 것도 괜찮고 다른 종류 공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에게 시간 투자하는 거 1번 2번은요. 옛날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자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제가 저는 뭐 정말 문제 일으키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생 때도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고 좋은 대학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집 아들 참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고집이 있고 어머니가 하라는 거 안 할 때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마 모든 집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애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크다 보면은 무조건 아픕니다. 한 번도 안 아프고 큰 아이는 없죠. 정말 고열에 시달리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아이가 말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말같은 아이였을 때 아팠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보통 부모님도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괜찮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성인이 돼서 니 밥벌이 니가 잘하면서 살아만 다오. 더 이상 그러면 바랄 게 없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겁니다. 근데 건강하니까 우린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저집아들 보니까 공부도 잘해. 또 저집아들 보니까 돈도 잘 벌어. 저집아들 보니까 되게 효자야.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얘가 또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우리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걔한테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다 투자했어. 난 3,40대 내 시간 같지도 않고 애한테 다 투자했는데 이 놈이 이 놈의 자식이 커서 고마움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말 한마디 해도 똑바로 안 하고 밥 먹자 그래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직업도 뭐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 만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사실 바랬었잖아요. 건강하게 자랐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아들로서 딸로를 더 잘 할 겁니다. 당연하고요. 세상 어떤 아들 딸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늘 항상 고마움 가지고 있고요. 부모님 이야기 나오면 뭐 늘 가슴이 좀 울컥울컥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또 표현하기 쑥스러워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네 너무 진지했는데 영어 한마디 하고 갈까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child 라는 단어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hild child 이거 많이 쓰여요. child 라는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고요. 이 아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아이들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hild 가 아니고요. 이건 children 이라고 해요. 비슷하게 쓰는데 발음은 조금 다르니까 좀 다시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아이는 child 구요. 아이들은요. children children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저희 집을 보면은 옛날 때는 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서로 막 엄청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나이 들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좀 가엾게 여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일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더 잘 먹고 살도 잘 찌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역시도 이제 그나마 좀 예전에 막 뭐 하자금 우리 아빠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하자는 일은 좀 그래도 좀 말없이 따라주시려고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서로 정말 동지처럼 뭔가 그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 를 좀 뭐랄까요 느끼면서 서로 좀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이 좀 서로 참으시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마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는 얘기 하는 거 잘 못 봤어요. 두 분이 계실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이 다 고맙고 고맙다는 마음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이들 배우자들 다 고맙다는 생각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중앙부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영어 단어도 중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좀 간략히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자면요. 우리가 공허한 감정이 들 때 기분은요. Feeling 공허하고 우울한 feeling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패밀리에 정말 많이 투여했죠. Husband 내지는 wife son daughter 이런 아들 딸들 또 가족들 남편 부인한테 정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우울한 감정들 드는 거요. 이 사람들이 좀 더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 드는 거 너무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내추럴한 감정이에요. 자연적으로 드는 거고 행복한 감정이 들면 우울한 감정이 들기 마련이고요. 우울한 감정이 들면 행복한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젊은 young 한 저 역시도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인생 life 살면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 안 느끼려면 뭔가 자기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면요. 새로운 거 좀 공부하시라고 배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study라고 영어로 영어로 말하고요. study가 제 채널을 통해서 English 공부하는 거에도 좋지만 다른 거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이 공부하고 배우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정말 인생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시간을 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짜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왜 갔냐면요. 사실 우리가 애기 child children 어렸을 때요. 건강하라고 만 바랬었어요. 건강만을 바라고 또 잘 크고 착하게 크고 사고치지 말고 남한테 헤끼치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마 아이들 키우셨을 텐데요. 얘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바라는 게 하나씩 많아져요. 이거를 충족시켜줬으면 이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다른 내 말을 잘 안 듣는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야 하고 싶은데 아이가 그걸 말을 안 듣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이 방송을 이 수업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이 짧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다 인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정말 여러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제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도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다음 주에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공허한 마음 드실 때요. 제가 해드렸던 이 방송 이 수업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꾸 공부하시죠. 우리 저랑 같이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 공허한 마음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새로운 거 계속 배우고 새로운 거 계속 경험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